제가 피부가 좀 안 좋아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피부 속부터 바뀌고 있구나 촉촉하고 탱탱하게 차오르는 느낌? 비톡스 아이크림이랑 같이 쓰는데 주름 없어지는 속도가 열배는 빨라진 것 같아요 비톡스의 봉독 성분은 피부 탄력 조합, 주름 등 피부 문제 개선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천연 봉독 성분이 피부 속부터 촉촉하고 탱탱하게 바르는 보톡스 탱탱 비톡스 천연 봉독 성분은